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10월 29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내각제에 비해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통령이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유독 정치의 영향력이 세고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과 힘이 집중돼 있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언행과 선택에 따라서 국민들이 정말 많은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도 유독 이번 정부들어서는 정치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던 사람들조차도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와대 분위기입니다. 청와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분수대 광장 앞에는 철야 시위에 참여한 수백 명 시민들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시위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철야 시위를 시작한 것은 10월 3일이기 때문에 29일로 27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달을 목전에 앞두고 있습니다. 밤에는 최저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밤 중에는 돗자리와 담요 그리고 합핵을 총동하더라도 추위에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10월 25일에는 청와대 녹지원에서 기자 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동아일보의 문병기 기자는 참석 후일담을 국정이 참 어렵다는 문 대통령의 고백이란 제목에 청와대 풍향계라는 그런 칼럼을 올렸습니다. 예상대로 녹지원의 참석자 귀에는 정부 규탄 시위대의 구호와 마이크를 타고 녹지원의 낭낭이 울려퍼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임 전에 열렸던 외교사절단들도 정비를 규탄한 시위대의 고함과 찬송과 구호가 아마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속에서 행사를 진행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자 초청 행사 참여자의 소리입니다. 이번에 청와대 출입 기자단 초청 행사는 2018년 10월 산행 이후에 1년 만에 열리는 문 대통령의 초청 행사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에 청와대는 내부 토론을 거쳐서 세 가지를 확정했습니다. 하나는 민간 활력 재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 둘째는 공정사회를 위한 사회개혁 셋째는 정성을 다한 소통 이것을 집권 후반기에 국정기조로 세웠습니다. 정리된 목표에 따라서 문 대통령은 아주 일정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청와대 출입 기자단 초청 행사가 전개됐고 이 행사에는 정성을 다한 소통에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절박감이 묻어나는 행사였습니다. 동아일보의 문병기 기자는 소통 행보를 재개한 문 대통령의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털어놓은 그런 여러 가지 말 가운데서도 특별히 한 문장을 거듭 강조합니다. 대통령은 심정의 국정이 참 어렵다. 이런 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입 정시비중학대를 발표하면 진보진영 일부는 물론이고 그동안 정시학대를 목소리 높이 외쳤던 야당들마저도 입시제도는 대통령 지지율을 올리겠다고 마음대로 할 때는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반대하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라는 그런 신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문병기 기자는 앞으로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봅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과 야당이 결국은 한판 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어려운 국정을 정상화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단과 전망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제껏 정치에는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 왜 강장에 나와서 시위에 참여하고 집회에 참여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장 자신의 이익에 관련되지 않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광장에 나온 사람들은 대체로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렵게 만든 내 나라가 이렇게 허물어질 수 없는 일이다.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 야, 청와대 대통령이 모두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뛰쳐나오는 일이라면 당연히 대통령과 여권 그리고 청와대는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광장에 나온 사람의 마음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보라. 국민이란 고객의 마음을 읽어라.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진솔한 답을 찾을 때 국정이 어렵다고 토로하는 대통령의 고백에 대한 해법과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지도 않고 국민이란 고객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게 되면 국정이 정말 어렵다는 대통령의 고백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무척 난해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내다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